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다육이 사랑에 이쁜 신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쁜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아주 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다육이 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팟피스 로즈입니다 팟피스 로즈 쨍얼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철화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철화가 잘 만들어지는 아이니까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철화로 여길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프릴이 뭐 쉽게 잡혀있는 쌩얼로 되어있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이런 팟피스 로즈가 들어있습니다 오 이쁘죠? 아주 색깔을 끝내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철화에 엮이면 또 이 아이가 원통용으로 철화가 바뀌죠 원통용으로 바뀌죠 한번 켜보시고요 이 아이가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8천원 애들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아주 너무너무 이쁘죠 원통용으로 철화가 바뀌면 또 엄청 또 몸값이 거해지죠 한번 켜서 원통용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오 이쁘죠? 색깔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휴밀리스가 아주 따글 따글하게 달궈지고 있는 휴밀리스가 있습니다 오 이 아이는 또 자구도 잘 다는 아이죠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밑에 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고요 이렇게 큼직한 14cm 포트에 들어있는 이 아이가 휴밀리스입니다 가격 18,000원에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20cm가 훨씬 넘어갑니다 두 개 있고 18,000원에 있고요 이렇게 에들리스가 또 들어왔는데요 오 에들리스가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제 입구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오 목대 좋죠 완전히 꿀목대입니다 꿀목대 두두리의 생명은 이 목대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네 이런 에들리스를 오늘 만원에 판매했던 아인데요 오늘 9,000원으로 세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9,000원입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를 9,000원에 네 분지를 다 해가지고요 머리도 수도 한 4두 이 아이는 4두인 것 같습니다 4두인데 또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아이도 4두 네 거의 다 4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두인데요 분지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에들리스 오 너무 좋죠 네 이런 아이들은 오늘 9,000원에 집니다 만원도 아니면 9,000원에 네 목대가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 9,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방울복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리스가 동글동글하고 묵은 아이입니다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방울복랑이가 있습니다 네 가격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죠 네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방울복랑이입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7,000원에 들어왔습니다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 좋죠 알갱이가 아주 동글동글해지고요 네 보라색으로 싹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네 여기 원종자라고사입니다 원종자라고사 네 손톱이 매력있는 아이죠 네 이렇게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원종자라고사입니다 네 잔잔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네 14cm 보트에 까지기 차 있습니다 여기는 철학기도 있네요 여기는 원종자라고사 철학네요 여기 이 아이는 우와 네 이렇게 철학도 있고 네 생얼로만 돼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철학은 하나 있네요 철학은 다 나머지는 다 생얼입니다 네 가격 똑같이 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9,000원입니다 네 여기 이 아이는 또 누단네요 누다 쫀득쫀득 아주 젤리가 돼가지고요 완전 돌댕이가 된 누다입니다 얼굴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14cm 보트에 까드기 차 있는 네 이런 누다가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오 괜찮죠 네 가격 다시 보게 됐네요 오 너무 착해서 네 이런 아이가 누다가 14cm 보트에 있고요 만원에 있습니다 한번 푸고 보시고요 오 여기는 밥이 엄청 풍성하네요 네 따글따글하고 돌댕이가 됐어요 완전히 돌입니다 네 이런 아이 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실루엣 군생입니다 실루엣 군생 얼굴 사두로 돼 있는 실루엣 군생이 있는데요 네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네 한 개 있습니다 만원에 있습니다 이 보트는 14cm 보트입니다 만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초코젤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초코젤리 군생이 들어왔는데요 군생이 있고 외두가 있습니다 이쪽은 외두고 이쪽은 군생입니다 네 군생은 7,000원에 드리고요 외두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 초코젤리가 아주 쫀득쫀득 생장점이 안 든 젤리가 됐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이쁘죠 네 보트는 11cm 네 11cm 10cm 되는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네 오 얼굴이 다 이두로 이렇게 돼 있는 군생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다 7,000원에 드리고요 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런 아이는 막 산두네요 네 이렇게 군생이 있고 7,000원에 드립니다 까망이죠 까망이 젤리가 되는 초코젤리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아주 돌덩입니다 돌덩이 7,000원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5,000원짜리 초코젤리 오 이 아이 진짜 이쁘네요 이 아이 완전 돌덩이 같아요 완전 딱딱 해가지고요 돌입니다 돌 네 요런 초코젤리는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 아이는 막 넘쳐나갔죠 10cm 보트를 넘쳐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네 요런 아이들 다 5,000원에 오늘 드립니다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수련입니다 수련 아주 분을 뽀삭이 바르고 이렇게 달달 묵어가지고요 색깔이 아주 너무너무 이쁘죠 오렌지빛이 살짝 돌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수련입니다 수련 얼굴이 두수가 한 3두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엄청 많네요 네 두수가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얼굴 두수가 2두도 있고 이 아이만 2두네요 다른 아이들은 다 얼굴이 많습니다 얼굴이 두수가 5두도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더 많죠 네 요렇게 군생들이 왔습니다 머리두수 많은 군생들이 왔고 이 아이만 달달 묵어가지고 있는 이 아이만 2둑입니다 나머지 다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9,000원에 드립니다 수련 군생 12cm 보트에 가득이 있는 아이들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포토시나죠 오 포토시나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딱딱하게 달궈진 포토시나입니다 입장 좀 보세요 오 엄청 두껍죠 네 요런 포토시나 군생이 들어있고요 얼굴 두수 꽤 많습니다 둘레 여섯 일곱두도 있고요 여기 둘레 여섯 일곱두씩 돼 있네요 오 요렇게 네 요런 아이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포토시나 가격은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포토시나 15,000원에 있고요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포토시나 입장이 두툼하고 분도 이쁘게 적당히 올리고 네 이렇게 이쁜 아이 함께 켜보시고요 네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천호역 변경이 다시 집을 가고요 이렇게 몇 개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지 새로 온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요렇게 있는데요 오 색깔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네 천호역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4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아이들이 만원에 있습니다 목대가 네 목대가 이렇게 목지라가 살짝 됐습니다 목대가 목지라가 살짝 된 천호역 변경이 만원에 있고요 네 요기 샴페인이 있습니다 네 샴페인 아주 핑크 샴페인이 요렇게 통통한 노제트를 하고 있는 핑크 샴페인이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오 자구를 다 이렇게 품었네요 자구들을 네 오 요렇게 큼직한 아이는 자구가 아직 안 달려있고요 이렇게 거의 다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핑크 샴페인인데요 요 아이가 8,000원에 있습니다 네 분도 이쁘게 올라와가지고요 각진 모습이 싹 천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핑크 샴페인 한 10cm 포트 11cm 인가요 요런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기본 포트 네 요렇게 있는데요 8,000원에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기는 또 핑크 핑크 드림입니다 오 이렇게 풍성하고요 목대도 좋아요 목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도 목지라가 된 목대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23,000원에 오늘 드립니다 23,000원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머리두스도 꽤 많고요 머리두스가 요렇게 삥 둘러 자구가 달려가지고 머리두스가 꽤 많습니다 요아이도 그렇고요 요아이는 완전 삥 둘러 이렇게 목대 수영이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완전히 한바퀴를 돌려가지고요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네 원래 25,000원인데요 오늘 23,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네 요렇게 머리두스 엄청 많고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12cm 포트를 넘쳐나갔죠 네 요렇게 라인은 또 빨갛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핑크 드림은 요렇게 23,000원에 6개 있습니다 품어보시고요 네 요아이는 스타마크 철화입니다 스타마크 철화가 만나기 어려운 아인데요 요아이가 지금 철화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스타마크 철화 만나기 어려운 아이라서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요기 백봉이 아주 대푼 백봉이 큼직한 사이즈의 백봉이 있습니다 얼굴 두스는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는 백봉을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얼굴 두스 5도짜리 백봉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한 25cm 포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요기가 또 이렇게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또 이렇게 달달 무거워진 연봉입니다 얼굴도 엄청 짤막해졌죠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8,000원입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네 요런 아이들 8,000원 얼굴 두스도 꽤 많습니다 요렇게 있는데요 오늘 8,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요아이는 15,000원에 있고요 얼굴도 큼직큼직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요런 아이들은 사두인 것 같아요 아주 통통하고요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두스가 둘, 넷, 여섯, 일곱 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는 엄청 많습니다 네 요기도 그렇고요 네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풍어보시고요 네 요 뒤에는 또 이렇게 파스텔 철화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 네 핑크 핑크색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네 요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아주 목대가요 엄청 아주 뽀사시하게 하얀 목대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목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엄청 하얘가지고 건강해 보였죠 네 얼굴은 요렇게 오 색깔도 싹 이제 살구빛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생장, 어 쌩얼도 달려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 어이구 아이쿠 무어라 네 요 아이들 18,000원에 드립니다 와 요기 프릴이죠 요 아이가 프릴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프릴 어 프릴인데 아주 입장 레이스가 너무너무 꼬불꼬불 잘 여겼죠 요런 아이들은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프릴로 한 것 같은데요 오 너무너무 이뻐요 오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예 돌기도 올라오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기 돌기가 올라오죠 이렇게 예 돌기도 올라오고 예 그렇게 있는데요 예 색깔도 예쁘죠 색깔도 엄청 빨갛고 물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프릴 예 웨딩드레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켜보시고요 8,000원에 있습니다 목대가 엄청 좋아요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오 나나 후쿠죠 우리 다육맘들은 다 좋아하시는 나나 후쿠 민입니다 요 아이는 있어도 또 품어서 기르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죠 네 요 아이가 다산의 여왕이라서요 데려다 기르다 보면 밑에 자구가 엄청 나옵니다 밑에 자구 요 아이처럼 이렇게 자구가 엄청 나오죠 오 요 아이는 아주 목도리에 아주 삥 둘러서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자구를 다산의 여왕입니다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네 요런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13cm 보트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7,000원 오 너무 괜찮죠 네 13cm 보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요런 아이들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둥근잎 비치율이 돼가지고 동그라미가 오 이쁘죠 엄청 동글동글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둥근잎입니다 네 와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목대가 있어요 목대 있고 11cm 보트입니다 보트는 11cm 보트 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11cm 보트에 이렇게 얼굴 두스 한 육두 있고 네 육두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육두도 있고 7,000원은 8두네요 8두 네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 너무너무 이쁘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형광빛이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나이는 살짝 입술 나이는 살짝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이는 살짝 들어왔죠 오 여기는 너무 이쁘네요 네 요렇게 오 여기 요 아이는 아주 밑에 자구가 잔뜩 올라왔네요 잔뜩 둘네 여섯 여덟 열두네요 요런 아이는 네 요렇게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율이 돼가 너무너무 이쁜 아이 한번 켜보시고요 네 와이는 가격 만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어 퓨어러브죠 퓨어러브 퓨어러브가 아주 층수가 엄청 촘촘해가지고요 네 요렇게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요 촘촘해가지고 생장점은 완전 젤리가 돼가고 있죠 네 요렇게 얼굴 두스는 한 삼두도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아주 층이 촘촘하고 널 딱딱해가지고 엄청 얼굴도 큼직하고요 요런 아이는 이두고 얼굴이 크면 이두고 네 얼굴이 작으면 삼두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얼굴도 큰데 삼두네요 네 이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런 퓨어러브가 있습니다 네 퓨어러브 가격은 어 만 만원 아니 8천원이네요 8천원 헉 우와 너무 착하네 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8천원에 드립니다 한번 세일에서 만원인데 원래는 만원인데 세일에서 8천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딱딱하고요 완전 돌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 네 여기는 또 레드 벨벳입니다 레드 벨벳 네 레드 벨벳이 또 생장점이 빨개지는 아이죠 레드 벨벳 네 여기 요 아이도 만 어 가격은 똑같습니다 8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퍼플 딜라이트죠 네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가 아주 목대가 어우 너무 멋있어요 수영이 네 멋진 화분에 심어놓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또 있네요 요 아이가 네 요 어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인데요 요 아이가 실내에 있는 아이는 물이 좀 덜 들었죠 네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있던 아인데요 요 아이는 실내 안에 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요렇게 물이 덜 들었습니다 근데 코끝에는 아직까지는 요렇게 놀러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놀러리하게 국가꽃송이처럼 오 너무 이쁘죠 네 요런 매직잼 골드는 오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에 있구요 네 요기가 또 선인장이 수박선인장이요 다 시집을 가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요렇게 머리두수가 엄청 많은 요 수박선인장 1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요기는 소정선인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소정선인장 엄청 이쁘죠 네 요런 소정선인장도 17,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소정선인장은 두개 남아있구요 수박선인장은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요기가 용월이라고 하는데요 용월 요렇게 머리두수 엄청 많은 용월 한몸이라고 합니다 네 한몸 군생으로 자연군생인지는 자연군생 같아요 요런 아인데요 가격은 오늘 2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에스메랄다 철화 오 엄청납니다 요 꼬불꼬불 엄청 이렇게 철화가 엮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죠 엄청 머리두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철화로 엮이는 부분도 있구요 네 생얼로만 있는 아이도 있긴 합니다 요렇게 있는 아주 멋있는 에스메랄다 네 요 아이가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철화도 엮여도 있고 철화가 엮여도 이쁘고 생얼로만 있는 아이도 이쁘고 네 요 에스메랄다는 우리 다용환들 다 좋아하십니다 네 요 아이는 3만원에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사론스톤 군생입니다 와 머리두수 엄청 많습니다 네 사론스톤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2만원에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뭐냐면요 스노우반입니다 스노우반이 오 목도리 수영장입니다 목도리 수영장입니다 아주 한바퀴를 삥 눌러서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는 스노우반이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습니다 오 엄청 오래 묵었는지요 아주 분을 뽀샷이 올렸고 요게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오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게 아주 분을 발랐습니다 스노우반이가 이렇게 있구요 네 요 아이는 2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러우금입니다 러우금 색깔이요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러우금 군생인데요 요 아이는 한몸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얼굴 주수는 둘, 넷, 여섯, 일곱 두로 되어있습니다 둘, 넷, 여섯 다 지금 분지를 했어요 여기도 분지하고 있구요 네 요렇게 있는데 요 아이가 한몸자연입니다 한몸자연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가격 오늘 2만5천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퍼시픽이 있는데요 퍼시픽 퍼시픽은 오늘 1만5천원에 있습니다 퍼시픽 요렇게 생겼는데요 주르르 이렇게 철화끼가 있구요 오 멋있죠 철화도 있고 엮인 부분도 있고 쌩얼로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오늘 1만5천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멕시코 로즈입니다 멕시코 로즈 오 이쁘죠 멕시코 로즈 요렇게 이쁜 멕시코 로즈가 있는데요 하나 있습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층수가 촘촘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1만5천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엄청 크죠 20cm가 넘어갑니다 얼굴 두수도 많구요 모주 얼굴 이렇게 중간 가운데에 큰 모주 얼굴이 있구요 빙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고 오 아주 색깔이 이제 놀놀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오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 놀놀이 하게 되다가요 나중에는 또 핑크가 되죠 요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 있는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2만5천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베카라 철화죠 베카라 철화 점점 더 이뻐지고 있네요 오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얼굴 쌩얼도 많고 요 아이는 쌩얼도 많고 요렇게 요 아이는 2만5천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랑 요 아이 두 개 있는데요 2만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네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이렇게 줄 따라서요 이렇게 쭉 줄 따라서 이렇게 달려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도 이제 다 시집을 가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특이하죠 오베사가 꽃 피면 이쁠까요 저는 오베사 꽃을 안 본 것 같아요 요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오베사 네 요렇게 있는데요 신기하게 줄 따라서 자구가 나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뭐 양머리 처럼 이쁘죠 요렇게 있는데요 검색해 봤더니 요 유로나이드 10 몇만원씩 하더라구요 네 요기는 5만5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5만5천원에 오늘 드립니다 네 요기가 또 시모야마 콜로라타 제품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실로 시모야마 콜로라타인데요 분은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죠 네 싹 이불 오므린 모습도 멋있고요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 얼굴이 엄청 커요 네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머리두수도 꽤 많고요 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